SK 그룹이 19일부터 이천포럼에서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을 논의했습니다. SK 그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이천포럼을 엽니다. 주요 의제는 AI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성공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 등입니다. 유영상 SK 텔레콤 사장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도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천포럼에서는 SK 그룹의 고유 경영 철학인 SKMS의 실천력 재고를 위한 구성원 토이 세션도 이뤄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은유진입니다.